진리도설 서일 백포종사 지음 대종교 경전. 진리도설은 백포서일 사교께서 지으시고 다남 이용태 정교께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총 36장까지 중에서 두 번째로 제13장부터 제24장까지입니다. 제13장 없음은 근본이 있음은 표지이니 근본을 먼저 하고 표지를 기회하여 정연하게 그 질서가 있는지라 능히 이것을 잘 살피는 이는 그 도를 알아서 몸소 행한 바일진저. 그러므로 이치는 기운보다 먼저 있으며 하늘은 땅보다 먼저 있고 하늘님은 사람보다 먼저 계시니 이는 천연의 질서여. 성품은 마음보다 먼저 있으며 목숨은 기운보다 먼저 있고 정기는 몸보다 먼저 있으니 이는 사람 받음의 질서이니라. 대저차고 비밀한 하늘의 도요 참함과 가달이란 사람의 도이니 이 비밀한 하나도 없으며 찬 것은 있으미라. 그러므로 기운은 바탕이 있으되 이치에는 없으며 땅에는 굴대가 있으되 하늘에는 없으며 사람은 몸뚱이가 있으되 하늘님은 없는이라. 차마는 둘이 없고 가달은 있는지라. 그러므로 마음은 착하고 악함이 있으되 성품에는 없으며 기운은 맑고 흐림이 있으되 목숨에는 없으며 몸은 후하고 박함이 있으되 정기에는 없는이라. 제14장. 마음의 집을 지음에 성품이 그 터가 되는지라 생각을 정하고 뜻을 세움을 주춧돌과 기둥같이 튼튼히 하여야 길하고 상서로움이 가히 클 것이니 주인자리가 엄연하여야 비록 도적과 마귀가 있을지라도 감히 울타리 밖을 엿보지 못할지니라. 집에 문과 길이 없으면 이는 어두운 방이라 할 것이라 밟고 맑음을 기운지게 문으로 하나니 바깥 손이 예를 행하여 접하지 않으면 주인은 자물쇠를 써서 막을 지니라. 오직 몸은 그릇을 감추는 방이라 제각기 그 첫소를 편안히 하여 비읍 고판에 있어 느낌을 주장하며 밖에 있어 부딪힘을 맡아 거두고 펴매 그닥고 힘슴을 더욱 더하되 정욕이 이르면 마땅함을 따라 그 쓰임을 취하는 이라. 그러므로 집이란 그 거처함을 편안히 하는 바이오. 문이란 그 단임을 트인 바이오. 도량과 재능은 그 행함을 편하게 하는 바이니라. 제15장. 물건이 밖으로부터 부딪히면 마음이 먼저 알고 살펴 가린 뒤에 정과 생각이 느낌을 따르는지라. 그러므로 임자라 하고 허파는 마음과 더불어 겉과 속이 되어 콧구멍과 묵구멍이 날고 드는 문이 드는지라. 새것과 낡은 것이 갈아 받김에 보내고 맞음을 자주 함으로 손이라 이르고. 머릿골은 신명이 내리시는 곳이니 기관의 임자이라. 소리와 빛이 오메. 뷰와 눈의 모든 기관은 스스로 이를 알아가리지 못하고. 다만 받아들여 하늘 마음에 전달하는지라. 그러므로 종이라 하느니라. 임자가 아니면 마음이 복판을 고르게 하여 변함을 제지할 수 없으며. 손이 아니면 허파가 밖을 사귀고 물건에 접할 수 없으며. 종이 아니면 몸은 먼데 이르고 가까움을 부릴 수 없느니라. 제 16장. 복과 장수와 귀함을 경사라 이르고. 허와 일찍 죽음과 천함을 재앙이라 이르나니. 이 두 가지는 스스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여. 안에서 말미암은 것이며. 또 남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여. 내 몸에 있는 것이며. 하루아침과 하루 저녁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여. 오래 쌓은 이가 점차로 받게 되는 이라. 그러므로 경사는 가히 구차하게 구하여 이르는 것이 아니여. 재앙은 가히 구차하게 피하여 면할 수 없는 것이니. 그가 파응하는 효과가 마치 그림자와 울림 같아 모습이.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고. 소리가 아름다우면 울림도 아름다우니라. 제 17장. 착함과 맑음과 후함의 세 가지는 이것이 품수의 순수함이여. 악함과 흐린과 박함의 세 가지는 이것이 품수의 섞임이다. 그 순수함을 완전하게 얻는 이는 바로 으뜸 밝은이여. 그 섞임을 모두 얻은 이는 가장 어리석은 이니 으뜸 밝은 이는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며 어리석은 이는 화되고 일찍 죽고 천하니라. 오직 못 사람은 섞여 순수하지 않으니 그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도 몸이 박하니는 복되고 장수하나 천하고 마음이 착하고 몸이 후하고도 기운이 흐리니는 복되고 귀하나 일찍 죽으며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하고도 마음이 악하니는 장수하고 귀하나 화되고 마음은 착하고 기운이 흐리고 몸이 박하니는 복되나. 일찍 죽고 천하며 기운은 맑고 마음이 악하고 몸이 박하니는 장수하고 화되고 천하며 몸은 후하고 마음이 악하고 기운이 흐린 이는 귀하되 화되고 일찍 죽나니 이는 사람의 그 받음이 같지 않으이요. 스스로 얻은 이와 어리석은 이에 분별이 있음이니라. 세 경사가 이르는 바에 그 즐거움은 같지만은 오직 착함이 가장 아름다움이 되고 세 재앙이 이르는 바에 그 괴로움은 같건만은 오지각함이 그 심함이 되는 이라. 제 18장. 사람은 내가 복되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건만은 진실로 그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되고 사람은 내가 장수하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건만은 진실로 그 기운이 막지 않으면 도리어 일찍 죽으며 사람은 내가 귀하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건만은 진실로 그 몸이 후하지 않으면 도리어 천하게 되는 이라. 박은이는 능히 그 이치에 통달하여 내 몸을 공손히 하고 한우를 받들며 내 몸을 바로하여 남을 사랑하되 악의 가품이 한 번 이르면 곧 반성하여 닫고 남을 허물하지 않는 이라. 그러므로 느낌을 그치믄 그 착함을 쌓는 바이오. 숨심을 고루함은 그 맑음을 기르는 바이오. 부딪힘을 금함은 그 후함을 일으키는 바이니 이것을 세법이라 이르는 지라. 경사의 근본이 되며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에 나가는 첫 섬돌이니라. 제 19장 오직 착한지라 그러므로 마음이 평온하며 오직 맑은지라 그러므로 기운이 화평하며 오직 후한지라 그러므로 몸이 편안하니 마음이 평온하면 가히 그 성품을 트고 기운이 화평하면 가히 그 목숨을 알 것이며 몸이 편안하면 가히 그 정기를 보존하나니. 그런 뒤에 능이 하늘님과 더불어 그 새큼덕 슬기 힘을 합쳐 목숨에 나고 자람과 몸뚱이의 마르제고 이루어짐과 기틀의 돌아감이 나를 위하여 쓰이지 않음이 없는 이라. 제 20장 무사람은 이 돌을 행하다가 중간에 서서 갈래짐을 만나 헤매는지라 행하고자 하면 쉬워서 내려가고 돌이키고자 하면 어려워서 높아지나니 어려움을 피하고 쉬움으로 나아가믄 인정의 떳떳함이니라. 제 21장 대저 누런 기장한 아리삭이 터서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한 이삭이 백 아리 넘고 또 이것이 다시 씨가 되고 열매가 되어 나고 나서 그치지 않나니 사람의 나고 자람도 또한 이 같은지라. 저 좋은 곡식 아라리 이 본연의 참함을 갖추지 않음이 없건만은 그 혹 풍년이 들고 중년이 드는 것이 갖지 않음이 있음은 하늘에 차고 더움과 땅에 기름지고 메마름과 사람일의 이름과 늦음이 갖지 않을 따름이니 그러므로 이를 아득한 땅이라 하느니라. 제 22장 무르 사람이 어머니의 태반에 있을 처음에 선천에 참함을 얻어 그 즐거움이 무르녹듯하여 스스로 끝을 모르다가 달이 차면 어머니의 뱃속을 떠나 제2의 새로운 세계를 뒤치어 이루나니 이것이 첫째 괴로움이 되는 이라. 사람이 비로소 태어나미응 마치 흙에서 새싹이 나오듯하여 부드럽고 연한 체질로 능히 스스로 서지 못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붙들물 입어 자라면서 젖을 먹고 누워 잠에 편안히 근심하는 바 없다가 배가 변하고 날이 지나 3년이 이른 뒤에 부모의 품을 면하게 되나니 이것이 둘째 괴로움이 되는 이라. 열 살에는 어리고 스물 살에는 씩씩하여 뼈가 점점 자라며 뼈기가 바양으로 강하여 늙음이 장차 이를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세월은 나를 늦추어 주지 않는지라. 물건이 성하면 반드시 쇠하게 되나니 이것이 셋째 괴로움이 되는 이라. 사람이 늙으면 기운이 쇠하고 피가 줄어서 속으로 밖에 대한 상함을 느끼게 조이니 질병이 몸에 감겨다니면 반드시 지팡이를 붙잡고 앉으면 요를 떠나지 못하여 아픈 증세가 그치지 않나니 이것이 넷째 괴로움이 되는 이라. 일곱 자도 안 되는 몸뚱이는 영혼의 집이라 정육이 속을 사귐의 질병을 스스로 부르나니 비유하면 큰 집이 장차 기울어짐에 바람을 쫓아 흔들려 집벽이 무너지는 지라. 집임자는 할 수 없이 떠나 멀리로 가게 된과 같으니 이것이 다섯째 괴로움이 되는 이라. 제 23장 온 세상이 다 그러하여 괴로움에 빠지어 물러날 줄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홍암 대종사께서 이를 근심하시어 공경스러이 묻게를 받으시며 참이치를 밝히시니 큰 도가 거듭 이러 세상에 빛난 지라. 함부로 하던 이들이 다 감화되어 세세 나아가 가다를 돌이키고 또 하나의 로 나아가 참하메로 돌아가 그 근본을 돌이킵니라. 제 24장 사특한 생각은 발음을 해치는 가라지가 일찍이 그 뿌리를 끊지 않으면 도리어 싹을 해치나니 아는 이는 반드시 그 기틀을 살펴 처음부터 조심하고부터 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라. 그러므로 그 사특함을 끊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나니 날카로운 칼과 도끼가 머리에 내려져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뜨거운 솥과 가마가 앞에 닿아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 확연히 그 성품을 이루나니 이것이 곧 한 덩어리라. 번개와 물에도 감히 그 그듬을 꺾지 못하며 바람과 비도 능히 그 엉킴을 깨뜨리지 못하느니라. 이상으로 서일 백포종사께서 지으신 진리도설 제13장부터 제24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2화 세계 만만세